오마이갓 네 여러분들 오마이갓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쳐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네 오늘 동서대학교의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한 명씩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어? 누구부터 할까요? 아린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아린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혜정입니다 아 제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유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근데 날씨가 굉장히 선선한게 너무 덥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반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음 곡은 사실 부산하면 달라 아니겠습니까? 네 바다죠 바다 아니다 바다 아니다 바다 아니다 아니다 아린이가 다음 곡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부산 친구거든요 네 네 네 지금 휴대언니가 힘들으셨는데 바다 아니다 떠오르는 저희 곡 뭐가 있을까요? 바다 아니다 저희 곡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칠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곡은 볼빵인데요.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불러주세요. 아이고 너무 핫합니다. 아 비슷하네요. 아니 여러분이 함께 또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니까 분위기가 거의 100배 더 오는 것 같아요. 100배에요? 처음에요. 처음에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 그렇지. 아 여러분의 열기가 장난이 없습니다. 아니 미미씨가 조금 동서대 학생분들에게 반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반했어요. 아우 지금 오늘 못 가겠어 집에 올라가야 하니와. 아우 정말. 아 여러분 우리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친 거 아니죠? 추워요 더워요? 아우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어떡해. 아 이거 장난이 없습니다. 이 분위기를 약간 조금 우리가 강력 중간역으로 좀 달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들려드릴 곡은 비밀정원이라는 곡이에요. 아! 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노래? 아우 아주 좋았네요. 아우 아주 좋았네요. 그러면 이 따뜻한 곡 여러분들께 혹여나 물을 추우신 분들을 위하여 이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밀정원 들려드릴게요. 네. 오! 예쁘죠? 제가 춤을 추다가 이게 날아가 버려가지고 열정이 끊어졌네요 그냥 아이고 상황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네. 이제 여러분이 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너무 잘 반응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은 또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얼굴도 좀 보고 호흡할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바로 저희 수업 중에 틱톡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틱톡이라는 곡에 틱톡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틱톡하면 여러분들이 틱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해볼까요? 연습 먼저? 연습 먼저 해볼게요. 시작! 틱톡! 오케이. 어떻게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힘냈어요. 저 가볼까요? 네. 네. 오! 좋았습니다. 너머같으면 귀엽다. 하하하하 어. 뭐 괜찮아요? 친구? 하하하하 아. 알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5월의 첫 공연이 동서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확 주시니까 저희가 왠지 이번 연도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감사드려요. 어디? 네? 하하하하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조금 힘을 팍 끌어올라서 좀 더 무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빈씨 다음 마지막 곡 우리가 안 남겨 있지 않나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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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동서대 학생들을 봐서 우리가 지금 타이틀 써있어요. 하하하하 여러분들 오마이걸 왔는데 살짝 써있어 안 뜯고 갈 수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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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동서대 학생분들이 우리 오마이걸과 함께 반응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마지막까지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호우! 이제 노래가 나오면 살짝 살짝 아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마지막까지 오마이갓과 함께 즐겁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마지막 곡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갓이었습니다 잘 먹으라 고맙습니다